신종 코로나 확산에 따른 파장이 이제 국내 주요 산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부품 재고가 소진되면서 현대차와 쌍용차 공장은 오늘부터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알아봅니다. 임준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임 기자, 현대차의 모든 생산 라인이 이번 주 중에 멈춰선다고요? 그렇습니다. 먼저 제너시스를 생산하는 울산 5공장 2개 라인 중에 1개 라인이 이미 오늘 오전에 가동을 멈춘 데 이어서 오후부터 공식적인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1톤 트럭 포터를 생산하는 울산 4공장 1개 라인도 오후부터 가동이 중단됐고 소형 SUV인 코나 등을 생산하는 1공장이 내일부터 휴업에 들어가는 등 울산의 5개 공장의 가동이 오는 7일부터 모두 순차적으로 중단이 됩니다. 그리고 버스 트럭을 생산하는 전주 공장은 6일부터 그 다음에 뉴그렌저와 신형 소나타를 생산하는 아산 공장은 7일부터 휴업에 들어갑니다. 휴업 기간은 최장 11일까지고 이 기간 동안에 평균 임금의 70%가 지급이 되는 걸로 노사관의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업체인 기아차도 생산 조절에 들어갔다고요? 네, 기아차는 이미 어제부터 생산 조절에 들어가서 감산하는 방식으로 생산력을 조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에 비해서는 재고라든가 가동률 등 생산 여건이 다소 좀 나은 편이어서요. 이번 주까지는 공장 가동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역시 중상황이 악화가 되면 생산 중단이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쌍용차는 예정대로 오늘부터 12일까지 평택구당의 가동을 중단한 상황인데요. 이 기간 동안에 3,500대 정도의 생산 차질이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업체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삼성전자의 시안과 수저 공장, 그리고 SK하이닉스의 우우시, 충치 공장 모두 정상 가동이 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1일 초라도 공장이 멈추면 막대한 피해를 입어야 되는 업계 특성상 두 회사 모두 비상 경영 체제에 들어간 그런 상황인데요. 하지만 디스플레이 업계는 상황이 반도체 쪽보다 더 나쁩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엔타이와 난진 공장의 가동을 현재 이미 중단한 상태고 광저우 LCD 패널 공장이 중단돼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삼성디스플레이는 수저 공장을 가동을 하고 있지만 가동률을 이미 낮춘 상태고 역시 상황에 따라서는 중단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번 사태로 항공업계들이 타격이 크다는데 이게 어느 정도 상황인가요? 어제 현재 국내 항공사 8곳의 중국 노선 가운데 41개 노선의 운항이 중단이 됐습니다. 잠정적으로요. 그리고 24개 노선은 운항 편수가 줄었습니다. 좀 표에서 보시고 있습니다만 신종 코로나 발병 이전에 총 100개 중 노선이 운영이 되고 있었으니까 중국으로 가는 하늘길의 65%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영향을 받고 있는 셈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공업계는 승객들의 예약 추소가 잇따르고 있다 보니 빈 비행기를 띄우는 것보다는 아예 운항을 중단하거나 이렇게 줄이는 게 장기적으로는 더 낫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잘 들었습니다.